김국진, 강수지의 결혼식 대신 가족 식사 SBS 불타는 청춘에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진 김국진과 강수지는 지난 2016년 4월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. 특히 두 사람은 20년의 세월을 돌아 연인으로 발전해 더욱 축하를 받았다. 최근에는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. 지난달 17일 불타는 청춘에서 강수지는 결혼은 5월에 하는데 날짜를 못 정했다며 예식은 하지 않고 가족끼리 밥을 먹고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. 한편 오늘 방송되는 불타는 청춘에서는 청춘들이 김국진, 강수지 커플을 위해 비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